2022, 2023년 차 농가보험을 한번 해봐요 이분 같은 케이스는 10m랑 11m 하우스가 25동 가까이 될 겁니다 근데 결과물이 한 동에 한 1700이짝일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결과물이고 아직 밭을 안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 이분은 근 1800 이상 할 것 같아요 올라가 봅시다 이게 11월 2일 날 11월 2일 밭장마늘을 준비한 중이죠 그리고 내년에는 제가 8월 9월 작항도 같이 보여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밭을 어떤 식으로 놓는다 이런 것도 하나의 기준점이 될 거니까 일단 이건 11월 달부터 11월부터 7월까지 흐름을 제가 모아놓은 겁니다 이거는 모종뚱만 안 되는 거겠죠 지금 상토를 넣어놓고 상토를 수분 잡아주려고 비닐을 덮어놨다 이렇게 보면 될 거고 11월 15일 이분은 늦게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정식 날짜가 좀 늦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굳이 저는 빨리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11월 15일 접목했죠 12월 1일 날 접목을 했네요 좀 더 빨리 했겠죠 지금 12월 12일 많이 세포가 굽히면 오픈하는 게 맞아요 지금 순을 쳤고 어느 정도 순 캐서 한 번에 순을 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 같다 2, 4, 6, 6, 6, 7 마디를 확 친다 간단해요 대가리 하나, 둘, 세 개, 세, 네 개 남아 놓고 순을 확 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될 겁니다 자 여튼 1월 4일 쭉쭉쭉 이제 크기 시작하고 알다시피 입줄기 확 커서도 안되고 발란스 맞게 영양과 생신생양이 발란스 맞게 또박또박 크면 되는 겁니다 자 1월 18일 이제 슬슬 겨까지 나오죠 2, 4, 6, 8, 8 마디 8 마디? 뭐 더 쳤으면 10 마디 그 정도 쳤을 겁니다 자 1월 28일 꽃이 물고 나오고 자 뭐 중요한 건 순 나가고 순 나오고 꽃 나오면 되는 부분이죠 자 1월 30일 수정이 됐고 수정이 됐고 자 보자 이렇게 수정 됐으면 탁탁탁 따라가면 돼요 온도가 30도 있죠 저짜리구나 30도 1월 30일 11월 11시 입니다 11시 자 11시인데 천장은 열었고 자 천장은 좀 일찍 열어도 그게 문제는 안됩니다 항상 습을 생각해야 되니까 자 2월 9일 열매 달려있죠 아시 자 2월 9일 2월 18일 순 나가면서 아시 1개 2월 18일 지금 수정이 됐다 그죠 2월 20일 수정이 또 들어갔고 요거 계산 한 번씩 하세요 나는 언제부터 이제 계속 연자국을 따겠다 요런 계산 나와야 됩니다 자 3월 2일날 색깔 재보면 나왔죠 3월 1일날 하나 둘 셋 넷개 색깔 나왔고 항상 이제 엇가리도 층층이 엇가리가 달려야 돼요 확확 달리면 안돼요 3월 2일 색깔 들어오고 자 요런 부분들은 순이 쎄면은 어 놔둔 게 낫고 순이 약하면 자른 게 나아요 3,4,5월은 흘러가는 느낌 근데 5월 이후에는 좀 폭발적으로 젓갈 하는 느낌 이렇게 좀 느낌을 좀 다르게 해도 됩니다 3월 10일 이때부터는 아시 엇가리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가는 겁니다 항상 세력 봐가면서 열매를 젓갈 합과 맞과 판단하면 돼요 요거는 이제 동굴의 관계인 겁니다 자 3월 27일 이제부터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야 지금 요거 보면 많이 달렸습니다 자 2,4, 한텐계 6,8,10 10개는 보입니다 한텐계 10개 보이고 3,4,5월은 한텐계 몇 개 달렸나 계속 세려봐야 돼요 그러면서 4,5,6월은 1m 철근 간격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고 자 그런 식으로 3월부터는 계속 열매가 있는 겁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돼요 4월 11일인데 뺐네 자 이게 4월 6일인데 안 뺐는데 4월 11일 되니까 뺐죠 뭘 뺐냐 요거 요거 보험부지포 요런 것도 한 번씩 봐요 아 전할자에 뺐구나 이런 기준이 좀 나가야 된다 자 4월 18일 셋 갈라고 하나 둘 셋 넷 개 네 개 자 4월 24일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자 순도 그렇게까지 우거진 순도 아니잖아요 순도 순의 높이도 생각하고 순의 너비도 생각하고 그리고 열매가 계속 달리냐 안 달리냐 요것도 생각하고 그리고 잎새기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계속 조화도 안 되고 잎새기 계속 연여도 안 되고 자 5월 8일 5월은 좀 더 품질을 더 높여야 되고 4,5,6월은 품질 5월 11일에서 29일 이때 한 번 빠졌네요 중간에 사진 찍은 것 같은데 자 하여튼 뭐 중요한 건 이어가는 거고 자 5월 말에 열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지 6월 달에 너무 많으니까 무너지더라 요런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열매가 많다는 말은 그만큼 뿌리가 약해진다 고로 인해서 병충의 폭발점이 된다 요런 것도 생각하면 되고 자 6월 14일 어우 깨끗하다 그죠 6월 20일 자 순도 어느 정도 있고 자 6월 22일 색깔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약해일 겁니다 약해 약해 났을 때 사진일 겁니다 자 7월 달 자 순도 뭐 이 정도면 괜찮아요 하여튼 이분은 이대로 그냥 8월 9월 초까지 가는 겁니다 9월 초까지 자 요런 게 하나의 기준점입니다 그리고 포인트가 6월 5월 마시 6월 그때 이제 열매가 한번 끊긴다 이게 포인트죠 자 그런 걸 좀 기준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8월 1일 제가 다음 주에 한번 가보겠지만 여튼 하 자 강의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 이게 이제 기준점입니다 아마 이분은 1700, 1800 넘을 겁니다 자 참고하십시오 흘러가는 이 흐름을 좀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포인트를 만들릴 수 있습니다 한 20원가 정도 요렇게 제가 사진을 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다 보여드릴게요 이상입니다